이하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하하하하 죽어! 하면 죽는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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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냅다 미퍼 해버릴까 미스포춤을 이기라는 생각 이 사람 룬이 괜찮던데 오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룬인가 보네 OP.GG에도 실린 정도면 응 요오모 지민소셀 이거하고 그냥 방관을 가보자고 미퍼 스킨이 뭐가 중요해 미퍼 기본 스킨도 이쁜데 미스포차 퓨 아프지롱 빵 헤드샷 헤드샷 미친너벙 미니엄 먹는 여유까지 막바 먹어주는 센스까지 스킨 넷 맞네 스킨 미친벙 오오 건방지게 이게이머데 공교욕한다 하하하하 도와줘 어 이속이 477이야? 뭐야 이거 477이야 땅이야 땅이야 따다다다다다다다 뿅뿅 따다다다다다다 뿅뿅 하하하하 성공 얼마 벌였어 개사기 캐리 하하하하 아프지 하하하하 병 느끼겠는데? 나는 한 번에 총알이 두개나가 겹쳐 쏜다고 총알을 하하 리포핑률 올라가겠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럴줄알았다 어디있었어 이씨 이씨 깜짝 놀라가지고 실 눌러버려 응 아니야 응 안죽어 따다다다다다다다 thankyou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아 얘 왜 이렇게 빨라 캐리 3 미포 캐리 미포 괜찮은데? 아니 살려줘요 개꼬다 미포 괜찮다 지지 말걸 아니 아 나 만화가 없었어 와 입이 안좋아? 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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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야아 이거 아니 왜 육렘엔 안찍혀 이거 아아 아아 재악볼 털었죠 그럼 마오가 왔는데 1대1 교환이 났으니 2등인가? 내가 레벨이 더 높은데 킬 교환이 났으니 손해인가? 하자랑 풀을 2개나 뺐어 그러니 셀까지 탄다 편집할게요 사이사 정짜버리지 이건 나는 개빨라서 살 수 있을지도 아니 이런 마오가 저렇게 빠를 일이냐 빠방빠방 빠방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미쳤어 딜 킬 죽어! 하면 죽는다 이제 로브도 피해갈 수 없다 죽어! 죽어! 까리타 까리타가 날 노리고 있을 것 같아 잠시만 잠시만 나 여기 공 쏴야돼 아이씨 저런치아 어떡해 우물공 쐈어야되는데 아이 개쎄네 이거 빵이야 빵이야 나 나 다행히 하나 나 나 이리와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